아 아 너무 열리 이렇게까지 알아서 관리해 응? 오늘은 오늘은 지난번에 이겨서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광고 설정을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줬거든?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먹더라고 내 생각에는 이메일까지 끌고 가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?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알아?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나오잖아 지금 뭐 자녀유무, 결혼여부 틀렸는데 자녀유무가? 조모이신데 부모가 아니라?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네 나도 홍길동인가? 호수라고 난 또 오히려 안심이 된 게 여기서 광고를 껐잖아 우리가 광고를 끄니까는 오히려 앞으로 구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카오나 이런 데 가봤더니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렇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얘기만 적혀있지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더라고 역시 구글네 구글 잔여 앞으로 오히려 나는 구글을 좀 더 안심하고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페이스북을 하고 싶은 이유는 페이스북을 요즘 안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옛날에는 페이스북을 아무 생각 없이 다 오픈했는데 이제 점점 안 쓰다보니까 내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리고 싶잖아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구글처럼 개인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케이터 안 쳤네 쳐주시겠나? 네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5층에 설정이 있어 보안 및 로그인 이렇게 나오거든 2단계 인증 사용을 나 일부러 설정을 했는데 페이스북을 워낙 로그인을 안 하니까 정말 내가 로그인하고 싶을 때 내 핸드폰으로 OTP 입력하듯이 추가적으로 보안 단계를 설정을 하는 거야 내 페이스북 정보를 보면 내 정보 확인하기가 있어 여기 밑에 이게 좀 재밌어 광고 및 비즈니스 광고 관심사 내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사가 쫙 나와있는 거야 이게 진짜 내가 뭘 좋아하나 인도? 프랑스? 뭐지? 전혀 나답지 않은데? 스타벅스 아이콘? 나는 인정 사람? 난 파큐아오를 좋아해 너무 웃기다 뭔가 허술해서 너무 웃기다 아까 구글 보면 좀 허술하지 확실히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릴 수가 있어 지을 수가 있구나 근데 이제 좀 귀찮은 거는 이거 하나씩 다 지워야 돼 일일이 이 부분이 좀 소름 돋았는데 광고 주민 비즈니스 딱 누르면 내 정보를 포함한 리스트를 업로드하고 공유한 비즈니스 이번 애들 쉽게 알지 기분이 나쁘더라고 회원님이 방문한 광고 중 맨날 또 내 피드에 아 그래? 내가 또 잘 보니까 막 계속 뜨나 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 맞춤형 광고를 하려고 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이상하게 진짜 내 관심사가 나올 때 좀 소름이 돋더라고 최대한 이런 걸 제공 안 하려고 그리고 카테고리 보면은 뭐 이런 것들 아 이것도 다 그치 뭐 9월생 근데 이것도 다 지워버리고 싶어서 다 지웠어 자주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 자주 여행을 하는 사람 광고 설정 회원님의 활동에 대해 광고주에게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꺼버릴 수가 있겠지 내 특성들이 광고주에게 제공이 안 되겠지 이것도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셜 활동이 포함된 광고 내가 좋아요 누른 것들을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 비공개로 하면 좋잖아 이렇게 하면은 광고 설정을 다 막아버릴 수가 있어 페이스북에서 또 그리고 내가 진짜 재밌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페이스북에서 일반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느낄 만한 주제 3개를 설정했어 그게 뭐게? 주류 육아바이었던 것 그래서 이 3개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 광고 자체를 보고 싶지 않다 라고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광고들에 노출이 안 된대 재밌어 웃기지 않아? 이 3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왕국 국통에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친절하게 잘 설명돼 있는 타이머 인스타그램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어 정말 흥미를 내주겠네 상당히 흥미가 없어 보입니다 아이고 너무 졸려 정신이 오지 너무 졸여서 정신이 오지 너무 졸여서 정신이 오지 그래서 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인체가 다 아가서 관리할 테니까 주무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개인정보에 관심 없어 보이십니다 알아서 관심 오우님께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이만 끝도록 하겠습니다